안녕하셨습니까?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친구 문제는 10대들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나이 들수록 친구 문제는 더 꼬이고 더 골치가 아프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미우나 고우나 함께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친구 하나 없어도 편하게 재미나게 잘 산다는 분이 계신 반면에 친구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가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곁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도 마음에 딱 맞는 친구를 찾아 엄한 곳을 계속 기웃거리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세상에 그지없이 정다운 사람, 친구. 또 반면에 골치 아픈 친구 문제. 그 해결을 위해 오늘은 노노와 명심보감에서 알려주는 좋은 친구 판별법에 대해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노노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는 것처럼 공자와 그의 제자들의 대화를 기록한 책입니다. 마음을 밝혀주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이 담긴 네 글자로 제목이 붙여진 명심보감은 고려말에 지어진 삶의 교훈서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중국판 명심보감에서 액기스만 뽑아 요약본을 만든 이는 고려충렬왕 때 예문관제학을 지낸 노당추적이라는 학자입니다. 노당은 추적의 호예요. 율곡이이처럼 말이죠. 명심보감은 어느 한 사람의 주장을 담은 것이 아니라 공자, 맹자, 장자, 열자, 태공, 삼하광, 당태종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남긴 인생을 올바로 살아가기 위한 생활 철학을 담은 이른바 종합생활지침서라 할 수 있습니다. 세월은 흐르고 세상은 변했어도 예나 지금이나 인간사 본질은 한결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전을 읽는 것이겠습니다. 자, 그럼 노노와 명심보감에서 일러주는 좋은 친구란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으시면서 친구들을 떠올리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친구들에게 이런 좋은 친구인지 먼저 살펴보시자고요. 좋은 친구 첫 번째, 선한 사람. 선한 사람과 함께 지내면 자초, 난초가 있는 방에 들어간 것 같이 함께 향기가 나지만 선하지 못한 사람과 어울리면 생선가게에 들어간 것과 같이 오래되면 그 악취에 동화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친구와 관련된 지난 영상들에서 부정적인 심성을 지닌 친구와는 단절하는 것이 인생 사는 데 더 유익하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 함께 어울리다 보면 부지불식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친구의 부정적인 심성이 내게 옮겨오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썩은 생선 냄새가 동화되는 것이겠습니다. 좋은 친구 두 번째, 공부하는 사람.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아서 비록 옷은 젖지 않더라도 윤택함이 있고 무식한 사람과 동행하면 마치 뒷간에 앉아있는 것 같아서 비록 옷은 더럽히지지 않더라도 그 냄새를 맡게 된다고 합니다. 좋은 친구. 세 번째, 공감을 해주는 사람. 우리가 친구 만나는 걸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그와 나 사이에 공감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외로울 때, 힘들 때는 말할 것도 없이 비가 주적주적 내리는 날 친구가 생각나는 것은 공감이 오가는 대화가 그리워서인 겁니다. 명심보감에는 서로 얼굴을 아는 사람은 온 세상에 많지만 마음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냐며 공감을 해주는 친구의 소중함을 알려줍니다. 마음 잘 통하는 친구를 곁에 두셨습니까? 그럼 복받으신 겁니다. 그 친구분과의 우정이 오래오래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친구. 네 번째, 의리 있는 사람. 영화를 통해서 조폭문화가 널리 퍼지다 보니 의리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의리란 원래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를 말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함께하거나 덮어주고 눈감아주는 것이 의리가 아니라는 거죠. 열매를 맺지 않는 꽃은 심지 말고 의리가 없는 친구는 사귀지 말라고 명심보감에 담겨 있습니다. 좋은 친구. 다섯 번째, 거짓 없는 사람. 친구라면서도 이리 둘러대고 저리 둘러대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말을 듣고 있자면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틀리고 한 자리에서 한 입으로 하는 말인데도 앞뒤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런 사람은 말하는 것에 진실성을 담기보다는 임기응변으로 그때그때 듣기 좋은 말로 순간만 모면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사람은 맑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명심보감에서는 군자의 사귐은 말기가 물 같고 소인의 사귐은 달콤하이가 단술 같다고 한 것입니다. 좋은 친구. 여섯 번째. 한결같은 사람. 변덕이 죽을 듯한 사람. 럭비공처럼 어디로 칠지 분간이 안 되는 사람. 감정기복이 심한 사람을 곁에 두면 스트레스만 받게 되고 기가 빠져나가 쉽게 피곤해집니다. 친구를 만나 에너지를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방전되는 거죠. 좋은 친구란 평상심을 유지하고 늘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이 밖에도 좋은 친구란 선을 지키는 사람, 절제할 줄 아는 사람, 칭찬을 잘하는 사람, 좋은 사람과 어울리는 사람이 꼽혔습니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좋은 친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좋은 친구가 되어지고 또 좋은 사람을 친구로 곁에 두고 살아가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멋지게 나이 먹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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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